유표가 유비에게 권하여 유비는 신야희네 주둔하며 여기서 간부인은 안명이 아두인 유선을 낳는다 하루는 유비가 유표와 술을 먹다 양양의 객관에 머물렀는데 채모가 유비를 죽이려고 기습을 한다 이를 눈치챈 이적이 유비에게 피하라고 알려준다 유비는 깜짝 놀란 후 신야로 달아난다 채모가 유비의 관사에 도착한 후 유비가 없자 벽에 시 한 수를 적어둔다 그리고 유표에 보고한다 유비가 모반의 뜻이 있어 벽에 모반하는 내용의 시를 적어놓고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유표는 거짓이라고 알아채고는 채모가 신야로 출동하려는 것을 경솔하게 하지 말라며 막아선다 어느 날 채모가 유표에게 건의해 유비를 양양으로 오라고 청하자 유비는 조운과 함께 군사 300명을 이끌고 양양으로 떠난다 이번에도 채모는 술자리에 참석한 유비를 죽이기 위해 괴월과 언언한 후 기습을 한다 이때도 이 적이 유비에게 채모가 기습할 것을 미리 알려준다 유비는 서문을 빠져나와 도망을 쳤는데 단계라는 개천이 나와 멈췄고 뒤에는 채모 부대가 쫓아오고 있었다 유비는 정로를 채찍질하며 소리친다 정로야 오늘 나를 해칠 생각이냐 참고로 유비가 이전에 정로를 얻을 때 정로가 주인을 해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었다 말을 마치자마자 정로가 물속에서 몸을 위로 솟구치더니 한 번에 나는 듯이 뛰어올라 숲적 기습에 오른 후 달아난다 뒤따라오던 조운이 채모에게 유비를 보지 못했냐고 묻자 채모가 보지 못했다고 말하자 조운은 신냐로 돌아간다 유비는 달아나다가 숲속 집에서 사마휘라는 노인을 만난다 유비는 노인이 범상치 않아 묻는다 뛰어난 인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휘가 말한다 봉룡과 봉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오 나보다 열배는 나은 사람이 공을 돕겠다고 스스로 올 것이오 다음날 조운이 사마휘의 집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신냐로 떠난다 유비는 길거리에서 서서라는 자를 만나는데 서서가 정로마를 보고는 유비에게 말한다 단계를 뛰어넘은 일은 주인을 해친 일이 아니나 결국 한 번은 주인을 해칠 것인데 저에게 액막이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공이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주시고 그 사람을 해치기를 기다렸다 타시면 무사해질 것입니다 말을 들은 유비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가르치니 들을 수 없어 라고 말하자 서서는 웃으며 사과한다 사군께서 어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시험해 본 것 뿐입니다 유비는 서서를 군사로 삼고 인말을 조련하게 했다 한편 양성에 있던 조조의 부장 조인은 이전의 반대를 물리치고 2만 5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신냐로 쳐들어간다 조인이 선봉으로 나가 하나의 진세를 펼치자 서서는 유비에게 말한다 저것은 팔문 금세진인데 중간이 순조롭게 통하지 못하고 있으니 동남쪽 구석으로 치고 들어가 서쪽으로 나오면 진이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조인이 서서의 말대로 치고 들어가자 조인은 즉시 달아나고 유비가 들이치자 조인은 대패하여 퇴각한다 유비는 양성을 차지한다 조인은 허드로 돌아와 서서라는 자가 계책을 꾸민다고 조조에게 말한다 정욱이 말한다 제주가 저보다 10배는 낫습니다 승상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효성스러우니 모친을 속여 허드로 모셔온 뒤 편지로 서서를 부리면 올 것입니다 조조는 서서의 모친의 글씨체를 모방해 가짜 편지를 서서에게 보내게 한다 서서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고는 유비에게 편지를 보인다 어머니께서 잡혀 계시니 지금 작별을 고하고 모친께 돌아가야 하나 조조가 위협을 해도 저는 한 가지 계책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서서는 유비에게 말한다 양양성 밖, 융중의 출중한 제갈량을 찾아보십시오 사마의 선생께서 말한 봉추가 양양의 방통이고 봉룡이 제갈량입니다 허드에 도착한 서서는 모친을 찾아가 말한다 신냐에서 유비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머님의 편지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모친은 성을 내며 욕을 한다 조조가 역적인데 거짓 편지를 보고 찾아오다니 어리석은 놈이구나 너는 조상을 드랍했으니 천지간에 헛되이 살고 있을 뿐이다 모친은 병풍 뒤로 돌아갔고 잠시 후 들보 사이에서 목매어 자살한다 유비는 서서의 말을 따라 양양성 밖 20리 떨어진 융중으로 제갈량을 찾아간다 초가에서 동자가 나와 말한다 선생님께서는 아침 일찍 출타하셨습니다 유비가 말한다 선생님께서 돌아오시면 유비가 찾아왔었다고 전하거라 며칠 후 유비는 관우와 장비와 함께 공명을 만나러 갔으나 동생 제갈균만 만난다 제갈균이 말한다 공명형님은 어제 최저평가 놀러 나갔습니다 유비는 종이와 붓을 빌려 글을 적어 제갈균에게 전하고는 다시 신야로 돌아간다 다음에 봄에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다시 융중으로 간다 동자가 말한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유비가 말한다 그렇다면 잠시 알리지 말거라 올해 있다가 공명이 일어나 유비를 맞이한다 공명은 이십칠세이고 키는 팔척이고 경쾌한 것이 신선의 기풍이 있었다 유비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공명이 말한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재능이 모자라 물으심에 대답하는데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한스럽습니다 유비가 말한다 선생님께서 천하의 백성을 생각하여 가르침을 주십시오 공명이 말한다 조조의 세력이 원소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원소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인재들이 계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장군께서는 형제와 익주를 차지한 후 서쪽으로는 재윤과 친하고 남쪽으로는 이와 월을 어루만지며 밖으로는 손공과 결합하여야 합니다 유비가 울면서 공명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하자 공명은 승낙하고 초가를 제갈근에게 지키게 하고는 자신은 유비와 함께 신냐로 간다 유표의 아들 유기가 유비에게 와서 울면서 말한다 계모가 저를 해치려 하니 숙부님께서 구해 주십시오 다음날 유비의 부탁으로 공명은 유기를 만나 말한다 옛날 신생과 중의의 일을 모르시오 신생은 나라 안에 있어서 죽었지만 중의는 밖에 있어 안전했어 지금 황조가 죽어 강하를 지킬 사람이 없으니 강하로 가시면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오 다음날 유기는 유표에게 강하를 지키러 가고 싶다고 말하고는 강하로 떠난다 한편 유비가 공명을 스승의 예로 대접하자 관우와 장비는 불만이었다 조조는 유비를 공격하기 위해 하우돈을 완성 근처 방망성에 주둔시켜 신야를 엿보게 한다 하우돈이 군사 신만으로 신야로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있자 유비는 공명에게 부탁을 한다 공명이 말한다 관우와 장비가 제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 제가 군대 통소를 맡을 수 있도록 검과 인장을 빌려주십시오 유비는 즉시 검과 인장을 공명에게 준다 공명이 명령을 하다란다 관우는 일천명을 이끌고 방망 왼쪽의 예산으로 가서 매복하는데 적군이 이르더라도 맞서지 말고 지나가도록 하시오 군수 물자와 군량 마초가 뒤쪽에 있을 것이니 남쪽에서 불길이 일어나면 군량과 마초를 불태우시오 장비는 일천명을 이끌고 방망 오른쪽 알림숲 배후 산골짜기에 매복해 있다가 남쪽에서 불길이 일어나면 뛰어나가 방망성 안에 군량과 마초를 저장해둔 곳으로 가서 태워버리시오 관평과 유봉은 군사 오백명을 이끌고 불붙일 준비를 하고 방망파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적군이 당도하면 불을 지르시오 관우가 말한다 공명께서는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공명이 말한다 나는 앉아서 이현의 성을 지키고 있을 것이오 장비가 웃자 공명이 소리친다 검과 인장이 여기 있으니 명을 어기는 자는 참수하리라 유비가 말한다 어찌 군막 안에서 전략을 수립하여 천리박의 승패를 결정한다 라는 말을 듣지 못했는가 두 아우는 명령을 어기지 말거라 공명의 명령대로 하여 방망에서의 승리 후에 관우와 장비 두 사람은 공명을 극구 칭찬한다 공명은 진정한 영웅 혹을 이루다 공명이 유비에게 말한다 신냐는 작은 현이라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근래 유표의 병이 위독해졌다고 하니 이 기회에 형주를 취하면 조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거절한다 내가 유표의 은혜를 받았거늘 어찌 그를 도모할 수 있겠어 형주의 유표는 병세가 위증해지자 유비를 불러 말한다 내 자식들은 재주가 없으니 내가 죽으면 아우님이 형주를 다스려 주게나 유비가 말한다 제가 조카님을 보좌할 것입니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유표는 큰아들 유기를 형주의 주인으로 삼고 유비가 보좌하도록 하는 유언을 쓴다 이때 강하에 있던 큰아들 유기가 양양으로 병문안을 왔으나 채모가 막는다 지금 주공을 만나시면 진노하시어 병이 더욱 위중해질 것이니 돌아가시어 유기는 동곡을 하고는 강하로 돌아간다 병세가 위득해진 유표는 얼마 안 있어 죽는다 유표가 죽자 채부인은 채모 자윤과 함께 유언을 조작하여 자신이 낳은 차남 14세 유종을 형주의 주인으로 삼은 다음 알린다 그러나 채시정족은 조조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두려워하며 결국 항복하는 그를 조조에게 보낸다 조조군이 방망에 당도했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유비는 공명의 조언에 따라 신야를 버리고 번성으로 간다 공명은 관우에게 명령한다 군사 천명으로 백화 상류로 가서 매복하시고 모래 포대로 백화의 물을 막았다가 내일 삼경 이후에 하루에서 말들이 우러대는 소리를 듣거든 물을 터뜨려 그들을 수몰시키고 내려오면서 호응하시오 또 장비에게 말한다 군사 천명으로 백화 나루토에 매복하시고 물살이 느린 곳이라 조조의 군사들이 물에 빠지면 이곳 나루토로 도망올 것이니 그때 쳐들어오시오 또 조은에게 말한다 군사 삼천으로 사대로 나누시오 자신은 일대를 이끌고 신야성 동문 밖에 매복하고 나머지 삼대는 서남북쪽 세문에 매복시키시오 앞서 성한 민가의 지붕 위에 유황과 염초를 감추어 두시오 조조군이 성으로 들어오면 민가에서 쉴 것이오 내일 해질 무렵 큰 바람이 불터이니 그때 서남북쪽에 매복한 군사들에게 불화살을 쏘게 하고 불길이 일어나면 성 밖에서 함성을 지르며 위세를 부리시오 신야성 동문은 남겨두어 그들이 달아나면 뒤를 공격하시오 날이 밝으면 관우 장비와 합류하여 번성으로 돌아오시오 미방과 유봉에게 명한다 군사 이천으로 절반은 홍기 나머지는 청기를 들고 신야성 밖 삼십리 떨어진 장미파 앞에서 주둔하시오 조조군이 오는 것이 보이면 홍기군은 왼쪽으로 달리고 청기군은 오른쪽으로 달리시오 그들은 의심하여 쫓지 않을 것이오 그러면 제각기 매복하시오 성 안에서 불길이 일어나면 패잔병을 뒤쫓아 죽인 다음 백화 상류로 가서 호응하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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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